샐러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죠. 오늘은 샐러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우유 샐러리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샐러리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복통, 가스,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증상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요구르트 요구르트 역시 유제품이기 때문에 샐러리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샐러리의 성분이 요구르트의 유산균과 반응하여 장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요구르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3. 토마토 토마토와 샐러리의 조합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위염이나 위괴양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위산은 식도 역류를 일으켜 가슴스림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죠. 평소 위장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특히 이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4. 감자 감자와 샐러리를 함께 먹으면 체내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합니다. 샐러리에 포함된 특정 요소가 감자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기 때문이죠.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5. 마늘 마늘과 샐러리의 조합은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혈액 희석 효과가 있어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죠. 이는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이고 심한 경우 뇌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6. 생선 샐러리와 생선을 함께 먹으면 식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샐러리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생선의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여 부패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7. 꿀 꿀과 샐러리의 조합은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샐러리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입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혈당 조절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죠.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8. 버섯 버섯과 샐러리를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섬유질이 풍부해 과도한 섭취 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가스 생성,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9. 달걀 달걀과 샐러리의 조합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샐러리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는 근육 발달을 저해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사람들은 이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10. 커피 마지막으로 커피와 샐러리를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 흡수가 과도하게 촉진될 수 있습니다. 샐러리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카페인의 흡수를 가속화하여 심장 박동수 증가, 불안감, 불면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조합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샐러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10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외에도 샐러리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리와 특정 과일을 함께 먹으면 피부 트러블이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견과류와 샐러리를 함께 섭취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죠. 심지어 샐러리와 특정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샐러리를 잘못 조리하거나 복원하면 그 자체로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리된 샐러리는 유해, 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 노인은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어린이, 노인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샐러리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샐러리는 여전히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샐러리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샐러리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 샐러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샐러리의 숨겨진 건강 효능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